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흠석진입니다. 2016 수능 대비 뉴메타 지구과학원 연간 커리큘럼 가이드 즉, 2025년, 좀 빠르면 2024년 11월 말, 12월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맞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나갈지 안내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자면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석사까지 졸업을 했고요. 군대를 육군사관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좀 특이한 제도죠. 나중에 제가 캐스트에서 또 썰을 풀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러셀하고 인강에서, 메가스테 인강에서 현재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제 경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지구과학 그 자체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지구과학을 선택과목으로 해가지고 지구과학 경시대에서 입상도 했었거든요. 도대에서 나름 좋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대학교 때 5년 동안, 왜 5년이에요? 1년은 제가 또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지구과학 했고, 석사 때 3년 동안 지구과학 했고 그래서 20대를 지구과학 하다가 30대 초까지 지구과학 가르치면서 군대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30대 초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지구과학 강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과학 경력이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구과학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지구과학 그 자체인 제가 추천해드리는 수능 해법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수능 지구과학 1이라는 시험은 간단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학년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학교는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구과학 1의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뽑습니다. 보통 골고루 한 문제씩 뽑아가지고 총 수문제를 만들어서 그 수문제를 30분 동안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하냐.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한, 제가 소위 더 시크릿이라고 물론 제 더 시크릿은 세부적으로는 개념 유형마다 다 다르게 있지만 제일 큰 시크릿은 무엇이냐. 이 지구과학 1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미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1시험이 결코 못 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온 것이 또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수능이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게 바로 2024년 11월, 바로 최근 수능이죠. 가장 최근 수능의 8번 문제였는데요. 이 8번 문제를 보시면요. 그 직전에 나왔던 9평 문제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너무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35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여기 30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심지어 a식이 현재, a식이 현재인 것까지 똑같아. 그 다음에 니은 보기에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여기도 보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량. 거의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35s에서 겨울철 평균기온. 이건 30s에서 겨울철 평균기온.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그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공부를 똑바로 하면 분명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나온 게 또 나온다고? 그럼 이거 완전 답을 외우면 되겠네? 이거 답이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안 된대요. 제가 굉장히 또 강조드리는데 지구과학을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문제에 조금씩 변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는 35n인데 여기는 30n이죠? 물론 이거는 작은 변형이지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개념을 전혀 모르신다면은 사실은 어? 이게 이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이거 그럼 답이 달라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다양한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들을 하려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 35n과 30n의 둘의 차이는 답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까지 개념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순 암기가 안 되는 이유는 단순 암기 하기에는 지구과학에 외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지구과학 공부 한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꾸 까먹죠. 왜 자꾸 까먹느냐?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 암기 하면은 반드시 까먹는다. 그래서 반드시 개념 이해를 해야 한다. 개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각 보기별로 문제풀이법이 더 다르기 때문에 보기별로 문제풀이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기 위한 제일 핵심, 시그니처.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들어라. 각 교재가 바로 더 시크릿입니다. 이 더 시크릿이라는 교재는 굉장히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단 보통 왼쪽 페이지에 필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교과서 개념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 중에서 좀 서브로 알아야 되는 내용. 한 마디로 조금 덜 중요한 내용은 오른쪽에 제가 담았어요. 일단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개념. 두 번째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다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 이건 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풀이법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꼭 시험 본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 선생님 제가 기억, 니은은 알았는데 디귿을 몰라서 틀렸어요. 그거는 근데 너무 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기억, 니은은 쉬운 보기인데 디귿만 어려운 보기인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보기 중에 하나만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모든 보기의 난이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운 게 아니고 어려운 보기까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보기들 별로 문제풀이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문제풀이법을 가진 보기들끼리 묶어서 공부할 필요성이 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가 바로 제 더 시크릿이고 제가 아는 한은 이게 유일한데 제가 다른 강사분들 교재를 막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재작년에 제가 이걸 처음 시작할 때까지는 제가 유일했어요. 네, 아무튼 제가 처음 시작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 유형, 제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필수 개념, 문제풀이법, 그 다음에 각 문제풀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기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문제 하나에 보기가 세 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마다 풀이법이 다 다르거든요. 풀이법이 같은 보기끼리 모아놨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제 교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더 시크릿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시크릿에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지구과학원을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리고 암기조차도 암기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학생들이 보통 개념만 들으면 솔직히 약간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그 개념이 실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제가 바로 같은 페이지에다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 이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배열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문제 풀이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제가 다 손수 수공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강의가 바로 더 시크릿 개념 플러스 기출편 무엇보다도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비기닝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거에 원래 사전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사실은 이 더 시크릿 개념 플러스 기출편은 지구과학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다룹니다. 근데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중학교 과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상식, 국어, 중학교 과학 정도는 당연히 학생들이 알겠지 하고서 우리 지구과학원에서 수업을 안 하거든요. 교과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더 시크릿에 넣어놓지 않고 사전 지식,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은 더 비기닝 기초편에 넣어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는 좀 필요한 분만 들으시고 이것부터 들으시면 된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중학교 과학이 지금쯤에 많이 까먹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들어는 있지만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계절 변화의 원인입니다. 계절 변화의 원인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우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원칙적으로는 배우지만 이게 둘 다 마지막에 배열이 돼있다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배우더라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요거를 잘 모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방금 전에 제가 수능 문제에서 예시를 들었던 이거 풀이법이랑 연결이 됩니다. 해서 무슨 말이냐면 요거 개념을 이해를 하려면은 요거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요거 배경 지식은 중학교 때 배운 거라 제가 더 시크릿에 넣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제가 더 비기닝에 넣긴 했는데 결론은 뭐냐. 최소한 메가 패스가 있으신 학생들은 이거 무료니까 패스가 있으면 무료잖아요. 왜냐하면 교재비도 없거든요. 이게 PDF로 교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재비도 없고 패스가 있으면 무료니까 패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필수다. 그리고 패스가 없는 학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패스가 있는 학생들은 필수고 저는 중학교 고학 다 알아요. 이런 학생들도 이거에 OT가 있고 1강이 있고 그 다음에 2, 3, 4강이 있는데 OT, 1강, 4강 최소한 1강, 4강은 아 이거 5강이구나 1강, 5강은 한번 꼭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1강에서는 이게 국어이긴 한데 보통은 잘 모르는 필수 용어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 바로 제가 계절변화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가패스가 있는 학생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기닝의 OT, 1강, 5강 이거는 필수로 들어두시고 무조건 들으세요. 무조건 들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여유되시면 들으시면 좋겠다. 그 외에 이거 강의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제가 작년에는 시크릿 300이라고 했던 건데 그거를 좀 구성을 많이 바꿨어요. 구성을 많이 바꿔가지고 기출을 푸는 300 문장이라고 해서 제가 이전 연도에 그 시크릿 300을 할 때는 원래 제 포지션은 이거를 한번 공부한 다음에 약간 여기에서 문제만 뽑아가지고 복습하는 느낌의 포지션을 원래 시크릿 300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크릿 300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몰랐었는데 이거를 안 들으시고 이것부터 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런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개념 플러스 기출 편에서는 말 그대로 개념도 다루고 문제 풀이법도 다루고 기출 보기들도 풉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출을 푸는 300군장에서는 실제로 문제 풀이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다루고 풀이법의 기초와 심화까지 다룹니다. 이 개념 플러스 기출 편에서는 개념을 다루고 풀이법을 다루지만 풀이법은 기초 풀리법만 다뤄요. 기초 풀리법과 심화 풀리법의 차이점이 뭐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심화까지 풀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안 배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 말 잘 이해해 보세요. 이건 안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풀 수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못 풀어요. 왜 원칙적으로는 풀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못 푸나요? 그건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다 개념 배우셨죠? 수학 문제 다 100점 맞으실 수 있습니까? 다 푸실 수 있나요? 수학 문제를 틀리는 게 그게 그 뭐랄까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건가요? 아니죠. 문제가 어려우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안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것만 하셔도 수능 만점이 원칙적으로는 나와요. 근데 그거는 약간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일이다. 안 배운 현실적으로 안 배운 건 없지만 보통 사람이 처음 보는 풀이법의 문제를 푸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이법만 얘기를 하고요. 풀이법 전체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는 개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당연히 개념은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더 시크릿 개념 플러스 기출 편에서는 개념과 함께 기초 풀이법까지 다뤄서 문제까지 풀어본다는 거 아까 제가 화면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이 기초 풀이법이 중복이잖아요. 중복인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보통 이거 한 번 들어서 이거 제 풀이법들을 다 기억하는 학생은 없어요. 당연히 중복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더 비기니 OT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N회독 해야 됩니다. 보통 이거 여러 번 들어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들어가지고 기억이 나면 여러 번 안 들어도 되지. 근데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사람이니까 뭐 처음은 빡 들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런 문제다. 풀이법들을 다루고 물론 문제 풀어봅니다. 그리고 기출모의고사가 들어있어요. 기출모의고사 지난 5년간 나왔던 기출모의고사를 전체 수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딱히 기출모의고사 문제집을 새롭게 사실 필요가 없다. 아이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점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보통 최소한 2등급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준은 마스터 기준입니다. 마스터라는 건 뭐냐? 이거 한 번 한 번 본 걸로 2등급이 안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도 그래. 이게 만약에 본인이 너무 집중해서 들었고 너무 기억을 잘하잖아? 그럼 한 번 한 번 들어도 2등급이 나와. 심지어 1등급 만점도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여기서 배우지 않은 게 수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을 봤을 때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되는 수준이 되어야 2등급이 나오기는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들었으니까 나는 이거 한 번 한 번 들어가지고 만점이 나오겠지? 열심히 들었다의 기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을 풀었을 때 95% 이상 맞추셨으면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풀었을 때라는 게 한 번 풀고 다시 한 번 풀었을 때 다시 뭐라고요? 한 번 풀고 다시 한 번 풀었을 때 95% 이상 맞추셨으면 그거는 한 번 푼 거니까 당연히 원래 푼 것도 풀면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답을 다 알았던 건데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푼 걸 또 풀었을 때 95% 이상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2등급은 나온다. 제가 이렇게 거의 보장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걸 2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지만 신유형이라고 해서 좀 새롭게 나오는 풀이법을 가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새로운 문제들이라고 해도 절대로 개념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들어도 원래 원칙적으로 만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유형이라는 건 안 배운 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새로운 풀이법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습을 좀 해가지고 와 이렇게도 문제를 내는구나 저렇게도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풀이법을 생각해 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연습을 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은 사실은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기 위한 교재가 저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에서 사실 좀 지엽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엽이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지구과학 그거 다 지엽적인 거 아닌가요? 다 암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 수업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굉장히 구분해서 알려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더 시크릿 교재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수 개념이랑 서브 개념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브에도 안 들어갈 개념들도 일부 지구과학에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교과서에는 없는데 이런 것도 조금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엔진에서 다룬다. 그래서 보통 이것들은 시험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것들이라서 그런 것을 다루는 교재가 바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더라도 이게 실력적으로는 분명히 만점이 나올 실력이어도 만점이 현실적으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긴 다 알아. 그래서 시간을 한 두 시간 주면 만점이 나와. 이런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틀렸지? 왜 틀렸냐면 시간이 부족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타임어택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구과학은 타임어택이 별로 없는 감옥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지 한 3년 됐습니다. 재작년에는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 내지 말라고 해서 재작년에는 좀 쉬워서 괜찮았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재작년이라고 말하는 건 23년 11월 수능을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쉬웠어요. 이건 타임어택이 좀 없었어요. 그러나 24년 11월 수능은 타임어택이 있었습니다. 22년 11월 수능도 타임어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임어택이 있은 지 한 3년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즉 이 타임어택은 말 그대로 시간을 정확하게 30분 재고 실제 시험처럼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지 나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제 실무 제 컴플린 모의고사가 6평 전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한번 나올 것이고 9평 전에 이거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만점에서 1등급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10월 수능 전쯤에 가면은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2025년에 새롭게 나온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건 아직도 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가 나올지 저도 몰라요. 3월 학평 4월 학평 6평 7월 학평 9평까지 나온 신유형들 특히 올해 수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9평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문제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17번 문제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그래서 새로 나온 신유형들을 정리하고 비슷한 문제들을 더 변형시킨 문제들을 풀어보는 교제가 바로 오버 더 호라이즌 제 파이널 정리 교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 번째 모의고사 마지막 실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세 개는 실모입니다. 실모 요거까지 하면 이제 만점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올해 한 해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거 두 개만 이게 솔직히 이해는 돼요. 다른 거 공부할 것도 너무 할 게 많기 때문에 할 게 많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요거 두 개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만 공부해도 되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9월 10월쯤 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는 제가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F였으면은 아 됩니다. 요거 두 개만 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T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통은 보통은 이거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쓸모없는 교재 절대 만들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그래프 해석 수업은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스피드 수업 스피드 특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요거를 1.5배속으로 보면은 그게 스피드 특강입니다. 애초에 이거의 볼륨 자체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만들어놨어요. 넣을 건 다 들어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강사분들에 비해서 짧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저는 뭐 다른 강사분 몇 시간 저는 몇 시간 이렇게 또 칼같이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해서 말을 못하지만 상당히 짧아요. 그걸 심지어 1.5배속으로 보면은 솔직히 3일이면 다 볼 수준이야. 물론 그 안에 있는 개념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그걸 소화는 못하겠지만 시간만 따지자면은 3, 4일이면 본단 말이야.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10시간씩 하면은 3, 4일이면 본단 말이야. 이게 절대 이게 스피드 특강이야 저는. 그래서 저는 스피드 특강도 따로 안 만들고 그래프 해석 수업도 따로 안 만들어요. 왜 그래프 해석 수업을 따로 안 만드냐면은 일단 그래프 해석의 가장 원칙적인 거는 제가 더 비기닝 1강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더 비기닝 1강을 꼭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OT 말고 OT 다음에 1강 그래서 그래프 해석의 원칙적인 건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이상의 사실 그래프 해석은 어차피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못 해석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래프 해석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 플러스 기출편과 기출 푸는 300문장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푸는 거다 저 그래프는 저렇게 푸는 거다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설명 수업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냐 저는 제 기준에 뭐 다른 강사분들 그 수업이 필요 없다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기준에 필요한 수업만 만들었어요. 이거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거 두 개만 듣고서 이거 두 개만 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럼 제가 이걸 왜 만든 거예요? 이거 두 개만 들어도 되면은 이거 두 개만 들어서는 좀 부족하니까 이걸 만든 겁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목표가 한 2, 3등급 정도다 그러시면은 이것만 들어도 된다. 혹은 내가 천재다. 나는 지구과학 천재다. 그러면은 이 두 개만 들어도 된다. 이거는 뭐 개인차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기본적으로는 다 해주셔야 한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나오는 일정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4년 12월에 개강합니다. 24년 12월 개강 12월 한 3, 4일 정도에 개강할 거예요. 다만 이거는 제가 하얀 글씨 왜 PPT로 안 써놨냐면은 4일, 5일쯤 개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베리에이션은 있어요. 그러나 12월 초에 12월 첫째 주에 초반에 개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완강은 24년 2월에 완강이 될 겁니다. 3개월 정도에서 완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4년 2월에서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5월 전에 마무리를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엔진 교재는 24년 5월부터 해서 8월, 8월 정도까지 완강을 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24년 9월에서 한 10월 정도까지 해서 완강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6평 대비니까 6평 전에 나와야죠. 5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얘는 8월 초에 나올 예정이고요. 얘는 수능 대비니까 10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요것들을 착착해가지고 만점의 길로 샤샤샤샤샤샥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한 해 동안 따라와 주시면은 제가 지구과 선택한 거 저를 선택한 거 절대 후회는 하지 않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고백하자면은 제가 2024년에 제 수강평을 보시면은 거의 결론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교재 좋고 강의 좋은데 교재에 오타가 많다.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24년 도중에 계속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24년 마지막 파이널 컴플릿 파이널 24년 마지막 컴플릿 마이 모의고사에는 오타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인쇄소에서 그림이 좀 잘못 나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인쇄소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써가지고 제가 인쇄기를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가 너무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 전에 교재에 오타들을 계속 줄이고서 여기까지 가면 오타가 없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림이 그렇게 좀 잘못 인쇄돼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인쇄소 그림을 제가 매번 확인하는 걸로 좀 바꿨어요. 당연히 확인은 했지만 그러니까 찍고 있는 도중에 확인 안 했거든요. 지금은 찍고 있는 도중에 확인하는 걸로 제가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찍고 있는 도중에 확인하는 걸로 했고요. 그 외에도 그 전에 이미 오타는 다 잡았거든요. 24년 11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올해 25년에는 더 이상 오타가 치명적인 오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 커리큘럼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올 한해 저와 함께 즐겁게 지구학 공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